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아주 유익한 주제입니다. 금수저 넘어서기. 우리 대부분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의 분포는 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만 금수저일 겁니다. 정말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금수저라면. 그런데 이 금수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금수저면 어린 나이에 스포츠카 타고 플렉스하고 명품 입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냐면 금수저인 경제적인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금수저는 끊임없이 도전해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게 금수저의 기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도 후천적, 정서적,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금수저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금수저냐 아니냐. 저는 금수저죠. 저는 어떤 금수저냐면 저는 경제적으로는 어렸을 때 금수저 근처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제 고등학교 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속도시락에서 콩나물 비빔밥 아실 거예요. 그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99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사 먹은 적이 있냐면 여러분 10원짜리는 우리가 아무리 제가 고등학생이면 20년 전이니까 23년 전이니까 아무리 23년 전이어도 10원은 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0원짜리 있으면 주워도 10원짜리를 주우려고 뛰어가고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10원짜리를 몇 개 주게 돼서 그냥 그거를 그때 이렇게 제가 창가에 앉았었나? 아무튼 고등학교 3 때 10원짜리를 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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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가서 10원 있냐? 그 다음에 잔돈 선생님한테 10원 낳아줘.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99개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콩나물 비빔밥을 사 먹고 제가 아직도 너무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1학년 때 돈이 그렇게 없지도 않았는데 돈이 없는 너무 환경에서 오랫동안 자랐으니까 부모님이 신용불량자고 이런 걸 너무 오래 겪었고 그랬으니까 뭐만 해도 내 돈은 아끼고 얻어먹으려고 그랬던 게 너무 그때 당시 생각하면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뭐랄까 강박관념이 거의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사주려고 강박관념이 좀 그때의 뭐랄까 일종의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근데 저는 근데 금수저는 아니었지만 저는 지금 뭐 근데 그때부터도 저는 정서적으로는 엄청 금수저였어요. 이거는 솔직히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 멘탈 금수저예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는 약간 멘탈 금수저라기보다는 깡따구가 엄청 세세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깡이 제일 싼 사람은 저희 아버지예요. 이거는 엄청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은데 엄청 강하고 무서운 분이어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대화도 그래서 안 했고 저는 눈물도 많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눈물도 없어요. 저는 눈물 정말 많고 애기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어떤 엄마가 애기를 힘겹게 보고 있는 모습만 봐도 모르겠어요. 옥시토리씨 너무 많이 나와서 넘쳐 흘러서 눈물 나고 그러거든요. 기쁨이 주체가 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막 연민까지 들어서 저는 눈물이 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아버지는 안 맞는 부분도 많았는데 한 30%는 진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전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부모님한테도 감사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50대 중반부터 좀 경제적으로 잘 되기 시작하시고 60대부터 전성기로 가셨어요.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드물잖아요, 그런 경우가. 60이면 이제 환갑이니까 요즘은 환갑을 지났다고 할아버지라고 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저희 최아가 우리 아버지 몇 살 때 태어난 건가 한 60, 한두 살 때 저희 아버지 태어났으니까 최아가 진짜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에서 전성기로 가서 뭐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봉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여서 더 도전하기가 좋았어요. 그다음에 냉정하게 말해서 실패해도 처자식을 굶길리는 없으니까 실패하면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집도 쉽죠. 넓혀 커요. 우리가 살 방도 있어요, 심지어. 살면 되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도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후천적 금수저의 멘탈 금수저. 선천적으로는 멘탈 금수저의 경제적으로는 허치적 금수저라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가를 얘기하고 사회를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좀 여러분 안의를 먼저 챙겨도 되는 사람이에요. 금수저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다면 진짜 금수저예요. 근데 이 도전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어때요? 금수저는 뭐예요? 취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금수저인 거예요. 취업을 안 해도. 근데 요즘에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이거는 정말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런 거 들으면 솔직히 여러분 조금 위안도 생기실 거예요. 냉정하게. 이게 남 안 되는 얘기인데 금수저들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금수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안 되는 거는 항상 세이프티 내시기 때문에 엄청 뭐랄까 동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다 사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교육을 잘 받아서 제도권 내에서 답이 있는 거를 선행을 해서 자존감도 높고 그다음에 옆에서 마스터 티처들이 붙어서 가르쳐주니까 피드백을 주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 대부분 어디로 가냐 고등학교 일찍 나가는 경우는 중학교에 나가거나 그다음에 조금 늦게 나가면 고등학교 보딩스쿨로 가거나 이제 정말 늦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SAT를 준비해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예를 들어 카네기 멜론 뭐 이런 데 좋은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 졸업했다는 친구가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코로나 터져서 미국에는 택도 없고 뭐 영주권이 있고 뭐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택도 없고 한국에서조차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어때요? 생각보다 제도권 안에서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안타까워요. 근데 뭐 여러분은 그게 그 친구들에서 그게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할 땐 좋았을 거예요. 솔직히. 부럽고 딴 사람들 시기 부러움 다 사고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공부한다고 다 유학 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말한 진짜 금수저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부모의 케어에서 너무 해갖고 그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독이 된 경우가 많아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경험을 많이 봐요. 근데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저는 정신치료 받는 친구도 두 명이나 압니다. 두 명이나.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알아요. 유학에 갔어요. 다 이거 실화해요. 여러분. 유학에 가서 실패해서 외국에선 도저히 적응 못 할 것 같으니까 한국에서 살아요. 그러면은 유학에 갔다 왔으니까 뭐가 유리하죠? 영어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점으로 이렇게 어문계열이나 뭐로 취업을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뭐 거기 가서 노력을 했겠지만 똑같은 노력에도 그 본토에서 환경이 훨씬 좋은 데서 노력했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컸어요. 효율이. 근데 와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무슨 토플 점수 높고 영어도 만점이고 영어가 만점이니까 언어영역 공부하는 시간이 더 왜냐면 그 친구도 외국에선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영역이랑 사탐 이런 거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쏟았겠죠. 그래서 적당히 상위권 대학에 가서 어때요?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친구들은 진짜 피터지기에서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화가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서 또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걸 사례를 많이 상담해 주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연락이 와갖고 근데 제가 만나보면은 이게 매가리가 없어갖고 좀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면서 또 이 신박사TV나 체인지그라운드 동기부영상보면서 정신 차린 친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부모님이 제가 알아갖고 이렇게 상담을 해 줬는데 그때는 그냥 부모님한테 영혼 없이 끌려 나왔다가 그냥 저랑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데 매가리 안 들어가는 게 보여요. 가나다라 마바사가 귀에서 튕겨나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이 친구가 동기부영상을 봤는데 그게 제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정신 차리고 이메일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가 뭐해요? 금수저의 장점은 금수저 넘어서려면 도전을 할 수 있으면은 진짜 금수저인 거예요. 왜?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금수저가 핵심이 아니라 도전을 해서 실패해도 괜찮은 게 금수저의 핵심 프레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금수저가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냥 패인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근데 그러면은 금수저가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은 메타인지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내가 뭘 못하는지 알아서 내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이사들한테 했던 얘기 해드릴게요. 너네 독서도 많이 하고 다 좋다. 훌륭하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책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책 읽어봤냐? 이런 책 읽어라. 바빠요. 막 주 80시간 100시간이라서 바빠요. 근데도 그러면 너가 평소에 있던 책 말고 내가 시키는 책 읽어라. 홍의사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한 친구예요. 근데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이랑 리더십을 더 이끌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너는 씽큐온 이런 거 해보는 게 어떤 게 체인지그라운드 식구들이랑 상의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제안도 합니다. 이제 그 체인지그라운드 홍의사랑 김지현 팀장이랑 홍의사랑 상의해서 할 텐데 저는 꼭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단톡방 들어가보면 거기서 그룹원들도 많이 배우지만 거기를 리딩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배워요. 사실요. 보는 시야가 다르거든요. 보는 시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능력 있는 친구들은 다 씽큐온에서 그룹장을 해보는 게 좋은 거라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그거를 격려합니다. 근데 또 강요는 하진 않아요. 강요는 하지 않아요. 뭐 제가 딱히 거기에 뭐 강요한다고 될 것도 없고 저는 거기에 또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권유하는 정도. 왜냐하면은 당장 그게 싫을 수도 있거든요. 홍의사는. 근데 어때요? 그런 걸 도전해봐야 돼요. 뭐예요? 그거 도전했다고 실패했다고 예인상은 끝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커다란 도전이면서 거대한 도전이면서 리스크가 없는 게 어려운 책을 읽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책을 읽어보는 거. 그래서 메타인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저 책 200권 읽었습니다. 하고 책 읽은 거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다 수준 낮은 책들만 그냥 책 권수 채우려고 읽은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큐블리케이션에 어마어마하게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엄청 어려운 책이 많거든요. 한 권 한 권이 되게 도전적이고 후기를 보면은 너무 어려웠다. 반만 이해했다.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야 여러분이 성장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그래요. 결국에는 그런 것도 봤어요. 거의 이해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뭔데요. 시간이랑 시간이랑 뭐예요? 그 책값이에요. 근데 거기서 100% 다 이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벌써 생각의 근육은 컸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항상 메타인지랑 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세이프티넷. 여러분이 어떤 안전규무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도전의 레벨이 달라야 돼요. 일단은 크게 두 개 세 단계로 네 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냥 싱글 그 다음에 결혼한 친구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부모님 복량에 대한 케이스 금수저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금수저인데 내가 어디 단계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알면은 그 단계에 맞게 도전할 수 있는 걸 알면은 어때요? 어때요? 그거 여기에 맞게 도전하면은 금수저도 도전을 하고 이 사람들도 도전을 했다는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확실히 싱글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족이 있거나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경우는 확실히 큰 리스크를 떠날 수 없어요. 그때는 독서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도전해보세요. 왜냐면 그때 내가 뭐 나도 성장하면서 그냥 사이드로 내 시간 쪼개갖고 어떤 부수입을 올려보고 싶다. 그럼 유튜브 같은 거 도전하고 블로그 같은 거 도전해보는 거예요. 왜? 리스크가 적으니까. 근데도 또 생각보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해버렸다고 그래.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리스크를 많이 떠날 수 없어. 근데 생각보다 또 가족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젊은 친구들이 저는 되게 현실주의자잖아요. 극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이 유학이나 창업 이런 거 물어보면 항상 일받다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부모님 뭐 하시냐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 스펙트럼을 짜는 거예요. 금수정가 부모님이 금수정가 아니면 부모님이 연금 나오는 건 있나 그 다음에 만약에 망했을 때 부모님 집에 얹혀 살 수도 있고 부모님이 그것을 용납을 하고 너도 그럴 의향이 있는가 아니면 부모님이 힘드신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행님 제가 기계가 친구인데 우리 축구동아리 친구였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 현실주의자 아니면 제가 학점이 얘가 학고를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앞에서 맥주를 제가 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학점은 안 나오고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 덤프트럭 운전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힘드시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학점은 안 나오는데 여자친구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너 미친 새끼 아니냐 그랬어요. 그리고 딱 뭐라고 했냐면 헤어져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진짜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학고를 극복하고 좋은데 취직했어요. 저는 여러분 왜 그 친구는 지금 떠안을 수 있는 세이프티넷이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 친구가 나중에 부모님의 세이프티넷이 대줘야 되는 상황인데 원초적 본능에 빠져갖고 거기서 허우적된다. 미친 거죠. 여기다 대고 만약에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신박사 또라이네. 왜 그 사랑하는 애를 헤어지라 그래. 그렇게 말하면 저는 딱 한마디밖에 드릴 게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건 제 왜냐면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 의견도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그분의 가치관이 있는 거고 저도 저의 가치관이 있어서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거에 불편함을 느끼시면 제 방송도 보면 안 되고 저랑 같이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찾아왔고 뭐 20대 때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막 고차원적인 사랑이 있겠어요. 욕정이 제일 넘치는 시기인데 그냥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헤어져니까 이 친구가 그날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학기 학고 면하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후천적으로 금수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맥락에 맞게 상악에 맞게 카테고리에 맞게 저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제가 여러분을 정말 미약하나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완전하게 탄탄한 세이프티넷이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세이프티넷 그 플랜도 여러분들한테 차차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세이프티넷이 되는지 그래도 저는 진짜 한오락의 실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가짐이라도 뉴런 하나라도 그래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신호가 반짝였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런 어떤 유무의 차이는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졸꾸러기 진짜 후천적 금수저가 되길 다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